그분 어디다 숨겼어요? 넌 조용히 해 어디다 숨겼냐고? 어디다! 너 그거 뭐야? 뭐 하는 짓이야? 이거 놔요 내놓지 못해? 이거 놔줘요 내가 죽어 없어져야 엄마의 미칭 망상이 끝이 날 거야 뭐 하는 짓이야? 이거 놔요 놓으라고 효정 씨도 엄마 때문에 그렇게 되고 아니 결국은 정성껏 살려놓은 나 때문에 그 지경도 안 하고 내가 무슨 염치에 무슨 미련에 세상 오래 살고 싶겠어 변태 이거 놔요 놓으라고 알았어 말할게 말할게 제발 제발 그걸 이루지 저쪽은 해줘야 할게 뭐 하는 짓을 이거 다 respeinho 근데 내 눈에 됐어 공이